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여수 중림저수지 여수로 공사 현장 일대에 임시로 막아뒀던 재방이 무너지고 배수로가 넘치면서 인근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농어촌 공사 측은 추가 침수를 막기 위해 물을 빼고 저수지의 수위를 낮추는 등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광양 산사태로 주택 매몰 사고가 발생한 마을 주민들은 인근 주택 공사 현장의 부실한 안전관리로 붕괴 위험이 컸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시도 안전성 검토를 요구했지만 공사업체 측이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산사태로 주택, 창고 등 넉동이 매몰돼 한 명이 숨진 사고 지역에서 불과 50여 미터 떨어진 광양시 진상면의 한 단독주택 공사 현장입니다. 폭우 속에서 공사 현장은 붉은 포사가 끊임없이 흘러내립니다. 언제 사면이 쏟아져 내릴지 모를 정도로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번 산사태의 발생 원인이 2년여 전 시작된 이 단독주택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비만 내리면 공사 현장에서 마을로 토사가 밀려 내려오고 돌이 수시로 굴러떨어졌다고 증언합니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진행한 겁니다. 밑에 민가가 있지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인허가를 어떻게 하고 민가가 바로 위에 지금 진행하는데 너무 제가 보기에는 허술한 것 같아요. 무너진 게 무너진 거예요. 광양시도 4차례에 걸친 주민들의 진정에 현장 점검을 실시해 지난해 5월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공사업체 측에 사면 안전성 검토를 받을 것도 요구했지만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며 거부당하자 배수로 설치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행정 지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주택공사업체 측의 안전불감증에 광양시의 안일한 행정 대응으로 이번 사고가 폭우에 의한 자연재난이기보다는 예견된 인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한편 이번 호우로 인해 곳곳에서 도로와 농경지 침수도 잇따랐습니다. 무너져내린 토사가 철로를 덮어 경전선 일부 구간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조희원 기자입니다. 터널 앞 산비탈이 파란 방수천으로 덮였습니다. 어제 오전 5시쯤 간밤에 내린 장맛비로 비탈이 무너져내려 토사가 철로로 유입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긴급 복구 작업에 들어가 6시간 만에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광주 송정역과 순천역, 익산역과 순천역으로 가는 경전선 열차 운행은 어제 하루 전면 중단됐습니다. 포크레인 한 대가 건물 안에서 연신 흙을 퍼냅니다. 집 안에는 흙이 가득 들어차 못쓰게 된 가전제품들이 한가득입니다. 어제부터 쏟아진 호우로 인해 여수 돌산 평사리 양식어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너무 물이 들어버려서 모시게 다 부착했죠. 안에 많이 벗어내려고요. 흙이 막사하나 흙이 10년 내로 안 오니까 어쩌면 당벌지. 시간당 70mm의 폭우가 내린 고흥 도양읍 일대에서도 주택 10가구가 침수됐고 도화면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인근 시장이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또 10여 곳의 도로가 침수돼 긴급 복구 작업이 이뤄졌는데 순천 서면에서는 미처 통제되지 않은 지하차도를 통과하던 트럭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겨 운전자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농경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간밤에 내린 폭우로 인해 갓 모내기를 마친 논이 보시는 것처럼 호수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농민들은 무너져내린 논뚝을 복구하며 연신 한숨을 내쉽니다. 지금 일대로 놔두면 전체가 다 무너지죠 이쪽으로. 적당히 비도 적당히 와야 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비가 많이 오고 너무 많이 내년에 비해서는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고흥에서만 5,100여 헥타르 여수와 광양, 순천에서도 크고 작은 농경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어제까지 누적된 강우량은 고흥 373mm를 최고로 여수 297mm, 광양 260mm, 순천 207mm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뒤늦게 찾아온 이른바 지각장마가 시작부터 많은 비를 퍼부으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 비 소식이 있고 국지성 호우도 예상돼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상 레이더에 관측된 비구름 영상입니다. 서해 쪽에서 온 거대한 구름대가 남해안 지역 전체를 뒤덮으며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표시된 강한 구름대도 연이어 유입되면서 전남 일부 지역에는 5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전남 지역 곳곳에 30에서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시간당 30mm가 넘는 굳지성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년보다 보름 정도 늦게 찾아온 이번 장마는 전선의 상하 이동폭이 짧은 탓에 남부 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 피해 위험도 높습니다. 소내 산사태 취약 지역은 2,300여 곳으로 인근 9,400여 가구가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초반부터 장맛비가 강하게 내려 집안이 약해진 상태라 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혹시 모를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해안가나 하천, 계곡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최대한 접근을 삼가야 합니다. 강풍주의보는 일단 해제됐지만 순간적으로 몰아치는 돌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바람의 영향으로 이탈에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각별 위에서 다시 한번 낮에 잘 살펴봐 주시고 한편 이번 호우의 영향으로 어제 여수와 고흥 지역의 여객선 운항이 대부분 통제된 가운데 이용객들은 선사 등을 통해 미리 운항 여부를 확인해야 불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전라남도가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며 일선시군 지자체, 소방서 등과 긴급연락망을 유지하고 지역의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일선시군도 농작물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한 곳에 장비와 인력을 긴급 투입하는 등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농작물 관리 요령을 긴급 발표하고 철저한 관리와 함께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벼농사는 논에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를 정비하고 많은 비로 벼가 물에 잠겼을 경우 물을 뺀 다음 세물로 갈아줘 뿌리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사는 환기시설과 가축분유저장퇴비시설의 물빠짐을 수시로 확인하고 시설하우스는 물에 잠길 경우 신속하게 양수기 수증펌프 등을 활용해 물을 빼고 환기를 시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남 지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가 지정됩니다. 전남도는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여수 낭만포차, 담양중로관 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밀집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에 따라 백신을 한 차례라도 접종하면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겐 10만 원 이하, 시설 운영자에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여수시 의회가 어제 단행된 5급 이상 인사 발령은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발령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의회 사무국의 인사는 의장의 추천을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여수시가 의회가 추천한 A국장이 아닌 B국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는 그동안 여수시장이 재난지원금 지급과 별관 증축 등 여러 차례 의회를 무시해왔고 이번 인사도 그 연장선에 있다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A국장은 현 보직에 간 지 6개월밖에 안 돼 교체 추천을 요구했지만 시의회가 A국장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의회를 설득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달빛 동맹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자며 다시 한 번 뜻을 모았습니다.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보다 전략적으로 힘을 모아가기로 한 건데요.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으로 확정된 달빛 내륙철도가 양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과 시민사회 인사들을 한 대 불러 모았습니다. 지난 20년간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번번이 정부로부터 외면받아왔던 달빛 내륙철도. 하지만 함께 힘을 모아 풀어낸 20년 수건 사업은 이제 양 지역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낙후되어 있는 남부 경제권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광주시와 대구시는 그동안의 교류 협력에서 한 발 더 나아가기로 거듭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첫 협약에 이은 두 번째 협약 체계로 달빛 동맹의 2기 시대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함께할 공동 운명체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달빛 동맹 발전위원회와 고속철도 조기건설 추진위원회 등을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한 기구 발적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달빛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이 불러온 이른바 나비 효과가 광주시와 대구시의 달빛 동맹 2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만권 세계시의 인구가 올 상반기 5천여 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71만 6,018명이던 세계시의 인구는 6월 말 현재 71만 888명으로 올 상반기 동안 5,130명이 줄었고 도시별로 보면 광양시가 2,996명으로 가장 많고 여수시가 1,761명, 순천시가 373명 줄었습니다. 광양만권의 이 같은 인구 감소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올 상반기에 처음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주민등록 말소 정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 화양면에 들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형 테마파크 관광단지인 챌린지파크가 어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챌린지파크 관광주식회사는 어제 여수시민회관에서 착공식을 갖고 오는 2025년까지 2,300억 원을 들여 화양면 낮은 일원 51만 400제곱미터 부지에 공공편의시설과 모험시설, 숙박시설 등을 갖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챌린지파크는 우선 1단계로 루지, 2단계는 500실 규모의 호텔 숙박시설, 3단계로 챌린지파크와 상업시설을 조성해 세계 유일의 익스트림 체험형 리조트로 개발될 예정입니다.